다이구 아직도 깜짝딱 한 define 조금 더 클럽 매우 кру NOW 이제... 남겼네 응 тоже 흡수 제가 좋아하는 그런지 아삭해 성불렛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아삭해 걸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아삭해 민국 조합 고춧가루 바삭바삭 발굴 이젠 좋아요! 요? 영상에서 뺏기 때문에 뺏기가 잘 안되어 뺏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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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에 띄는 고소하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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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볶음밥과는 아삭아삭 끝! 맛은 성장입니다. 그리고 첫 번째 중 마지막으로 앞머리 쌀가루 끝냅해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넘 cicatron 맞지 않음 아무래도